아침부터 가슴을 만지며 시작하는 남주 사촌의 소꿉친구인 희질혜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런 평화로운 나날들이 너무 행복한 그들이었죠 그제서야 떠올린 잊혀진 기여 옛날에 이지르는 태양을 붉게 그렸죠 사실 이곳은 멸망한 도시 해당 도시에서 붕괴 현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검은 태양에 삼켜졌죠 절망에 빠진 너머지 일상을 돌려달라며 마도서에게 소리쳤고 이 거짓 세상을 구현했던 것이었죠 저희도 못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 없는 하수에 이곳이 일어난 도시가 이곳이 일어난 도시가 나는 나는 너의願을 이낙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위험한 도시 위험한 도시 마침부터 혹시失敗하면 더욱더 더욱불에서 히즈리가 살아있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남주였고 제3의 선택지를 제안하는데 그건 바로 마도 학원에 입학하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게 가상세계를 구축할 정도의 엄청난 마력량 마도사를 가지고 있으니 마도사가 되기 충분했죠 전하고자마자 학교는 난리가 났으니 이 11th ABOUT 아 1981 드디어 그들은 그들도 그들은 이후 한 명씩 등장하는 트리니티 세븐 질투를 막고 있는 닌자 레비는 물론 오마네미라와 폭식의 악효 그리고 남탕에 등장한 이 녀석은 그녀의 정체는 분노의 테마를 관장하는 아린이었죠 그날 이후로 남주를 따라다니는 아린 밥을 먹는데도 계속 쳐다보는 건 물론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가려 했으니 이후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취재를 하러 왔다며 눈을 빛내는 이 녀석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만담을 하는 그들이었죠 그러나 중 갑자기 결계가 펼쳐지는데 방안에 갇혀버린 그들이었으니 방안을 구석구석 조사해봐도 단서는 없었고 중요한 점이 있었다면 그렇게 세 명 모두 위험한 상태였고 재치를 발휘해보는데 그와 동시에 침대 밑을 요격하며 결계를 해제시켰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그들이었죠 역시나 결계의 범위는 아린이었고 망후보인 남주를 시험해본 것이었죠 물론 그녀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수식을 사용해 마도서의 제어를 해제시킵니다 10년 후 안전하러 왔다 힘들다 고잇을 터미를 다 하지만 남주는 죽지 않았고 이상한 장소에 워프대였는데 그곳엔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미소녀가 있었죠 그녀의 정체는 탐욕을 맡고 있는 유이 학원의 붕괴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유이에게 방법을 물어보는데 그러자 학원으로 돌아와 테마를 실행하는데 어... 이게 치배라고? 이래봬도 개싼 먼치기는요 다른 사람의 술식을 가볍게 카피하는 개주작 테마였죠 이거... 모든 학생들이 자고 있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마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유이였기에 학원 지하에 봉인되어 있었는데 남주의 영향을 받아 깨어나려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유이의 방에 도착했을 땐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폭주하는 남주 협공을 하며 시간을 보는 사이 폭주를 제어하는 남주였고 결국 훌륭하게 유이를 구해냅니다 남주 덕분에 해방이 된 유이 요망하게 남주에게 앵겨왔고 아린 역시 질 수 없다며 앵겨옵니다 거기다 남주에게 푹 빠진 유이는 대신에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남주였고 와... 진짜 오지게 요망하죠 마지막 키스키스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붕괴 현상이 일어난 학원 그건 바로 쌍둥이 자매가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던 중 갑작스레 붕괴 현상이 일어났고 자매 중 한 명이 사라진 사건이었죠 그렇게 도서관을 조사하러 온 주인공들 그 순간 다른 차원의 워프대였고 그곳엔 세리나와 똑같이 생긴 소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서관 사건 그 주인공이 리제와 세리나였죠 아키디리아의 애가 일어났습니다 다시리나와 세리나 일어난 학원은 디제 로테스닷룹 스리나와 디디션와 깐기 SF의 갈리티에서 관 officer한 엥고우서관에 접속 실전을 충고した罪인인데 컷쇼과한 corr리 대세계죠 나의 sorta 이런라 만옥候補이 잃을なんて 모두의魔력 내가 다 다 받을 필요가 내가 다 받을 줄 그러자 세리나의 딜을 잡고 마력을 빠는 리제 이게 바로 그녀가 오긴 금기 다른 이들의 마력을 빼앗아 망후보가 된 리제였죠 이대로 가다간 세리나의 목숨이 위험했고 그걸 가만 볼 수 없었던 남주였는데 히즈리 얘기에 꼼짝 못하는 남주였고 그 틈을 타 동무일하게 마력을 빨아먹는데 남주의 마력을 흡수하며 더욱 강해진 이녀석 그녀를 상대하는 건 미라와 레비였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정도로 리젤을 쓰러뜨릴 수 없었지만 기가 막힌 기술로 리젤을 몰아넣은 레비 나중을 기약하며 물러가는 그녀였고 무사히 세리나를 구해냅니다 그렇게 아키오의 지도 아래 더욱 강해지는 남주 그는 망이 되어 희지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트리니티 세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確かもうじゃありません!